진풍 명품 출장 감정 교육구가 주관한 지도교육청 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달성한 바로 이곳 대구광역시 교육청 1편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수도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인재양성의 산실인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찾아왔습니다. 진풍 명품 이 연적을 한번 볼까요? 너무나 좋습니다. 빛깔 좋고 크기 좋고 상태가 좋고 또 이 연적도요. 굉장히 예쁩니다. 이 두 점의 도착을 갖고 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소장하게 된 건가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셨는데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셨는데 제가 공부는 열심히 안하고 물건만 받아 놨습니다. 연적은 구멍이 몇 개인가요? 두 개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는 바람이 통해서 물이 잘 나오게 하고 하나는 물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정말 진풍 명품이 틀림없습니다. 이야... 글쎄 진품 같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예? 근데 거의 뭐 진품에 거의 가깝죠. 뭐 이 정도 되면은 누가 봐도 이건 뭐 가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진품과 너무 흡사한 겁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것 같으면은 이런 구멍에 물대가 앉아 있어요. 사용 제일 많이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구멍이 뚫려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막았다 띄웠다 해야지만이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너무 깨끗하다 이런 얘기죠. 흔적이 별로 없다. 네. 흔적이 전혀 없어요.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쪽은 나이는 한 450년 내지 500년 정도 권용도 되었는데요. 이게 진품인 연적에다가 후에 이걸 파고 여기다가 철와 비슷한 거를 넣었어요. 철체와 비슷한 걸 색깔을 맞춰서 넣다 보니까 유약 옆으로 약간 약간 번졌어요. 이거 옛날 것 같으면 이런 흔적이 안 남죠. 그런 걸로 봐서 이 그림은 후에 넣은 거죠. 감정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정가를 평가할 수가 없는 게요. 그림을 후에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가격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조금 아프시죠? 조금 아픕니다. 백자음각 철화 세문의 연적, 청와백자 산수, 중문의 사각 연적, 감정가 없음. 오늘 가지고 나온 물건 이거 어떻게 소장하게 된 건가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걸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썼는가를 좀 알아보려고 가져 놨습니다. 용도는 사용한 게 그냥 예뻐서 소장하고 싶어서 샀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 소류함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렇겠죠. 소류함이겠죠.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보면 안 내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은 아주 가볍고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자물쇠 여기만 지금 나머지는 원형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양희석 감정위원님, 이걸 버리는 분도 있고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는데 사시는 분이 훌륭한 분이겠죠? 네, 이런 거 버리면 안 되죠. 그렇군요. 이 나무는 행자, 은행나무로 되어 있고요. 은행나무로요? 네, 장식은 노쇠 장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거머리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거머리. 거머리. 네, 이게 이제 꽃 모양으로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일자가 되어 있는 게 좀 시대가 조금 앞섭니다. 시대가 앞섭니다. 네, 이 속에 속 이렇게 하나 네모난 게 이렇게 하나 원래는 얹혀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중간에 없어지고. 그게 없어지네요. 그래서 속에는 중요한 문서를 놓고 위에는 또 간단하게 지필묵 도구 같은 걸 놓고 그렇게 해서 썼던 함입니다.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 시대는 한 180년에서 200년 정도 되고. 죄송하지만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180만 원 정도 책정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서학 최종감정가 180만 원. 그림에 글막게 액자도 잘 예쁘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소장하게 된 그림인가요? 부모님께서 책을 가까이 하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라고 공부방에다가 걸어두신 겁니다. 이런 그림을 어떤 그림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책가도라고 해서 책거리라고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방에 걸어두었던 겁니다. 진동만 가누에 미나 맞죠? 네. 미나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런 어린이께서 잘 알다시피 책을 많이 쌓아놓고 또 늘어놨다 해서 책거리 또는 책가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은 우리나라 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책이 아니군요. 청나라 책이죠. 중국. 정조 이후에 이런 그림들이 중국의 그림을 영향받아서 많이 그리게 됐는데 원근법이 완전히 뒤바뀌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근법이라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이러한 기물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런데 이러한 성류 같은 것은 그 안에 씨가 된 게 많지 않아요? 알갱이가 많아서 자손을 많이 번창하라는 것을 뜻을 담고 있죠. 원래 이것은 납포구는 도대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덟폭이거나 열폭, 평폭이었죠. 자, 너무나 예쁜 미나. 감책가는 어떻게? 참 아쉽게도 250만 원 평가가였습니다. 감폭에 250만이나면 아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교육감님께서 어떤 물건을 갖고 왔다는데 지금 책을 두 권 갖고 나오셨는데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1896년에 우리나라의 근대교육이 시작되면서 나온 교과서 심상소학이라는 교과서 세 권으로 출판되었는데 그 중 두 권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앞에 뭐라고 써놓은 거죠? 이게 이제 보면요. 여기 이제 우여가 좀 안 보이는 신정, 심상, 소학.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표지가 떨어져 나가서 없는데 이건 1권이고 이건 2권입니다. 한글로 국한문 혼용으로 된 책인데 근대교과서 중에 두 번째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일상 생활에 관한 글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나온 거는 우리 훈민점을 한글을 배울 때 쓰는 기본으로 모음과 자음에 대해서 결합이 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보시죠 학교 그림이 나오고 학생들이 있네요 학교라는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과 내용을 같이 볼 수 있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식문물을 배우는 그 첫 단계로서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 교과서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원래 3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2권이에요 그게 조금 아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에 나왔으니까요 이 감재가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간 한 세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격은 500만 원을 평가하겠습니다 신정심상 소압 2권 세종감정가 500만 원 전국을 누비는 출장감정 8월 9일은 충청남도 서천군으로 8월 16일은 광주광역시 서구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감정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의뢰품 사진을 보내주세요